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러니까 개인주의와 이기주의가 만났을 때 생기는 그런 혼미한 이야기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그럼 봅시다. 제목 아니 사랑하는 자기 여친이 덜덜 떨면서 춥다고 말을 하는데도 절대로 옷을 안 벗는 남친, 남자가 이래도 돼요? 원제, 추울 때 옷 벗어줘 라고 말을 하는게 애같은거에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희는 동갑내기 커플입니다. 이번에 남친이랑 크게 싸우고 울리는건데요. 여러분들 보시고 조언좀 해주세요. 일단 저희 남친은 극개인주의의 어린이나 노약자, 여자 등등등 그 누구에게도 절대 봐주는게 없는 정이라고는 진짜 1도 없는 그런 성격이에요. 도움을 주지도 받지도 말자, 피해를 주지도 받지도 말자 이런 스타일이죠. 사실 제가요. 이 남자에게 반한건 바로 이거. 남한테 관심이 없고 또 회사에서 크게 인정을 받는거 딱 이거였거든요. 자기 일 똑부러지게 잘하고 지각이나 그 외 작은 실수 등등등 남들에게 트집잡힐 일을 아예 안해요. 완전 철저하죠. 사실 이렇게 남한테 호의라는걸 베풀줄 모르는 모습에서 그래 다른 여자한테 무조건 철백을 치겠구나 싶어가지고 더더욱 믿음과 신뢰가 같던건 사실이에요. 근데요 이 남자. 일단 자기 자신한테도 엄격하지만 아량을 베풀어야 하는 상대에게도 너무 무뚝뚝하고 차가워요. 그러니까 여친인 저에게까지 얼음처럼 차갑다 이거죠. 지금까지 그지같은 일화가 몇개 있는데 그걸 한번 써볼게요. 첫번째. 나이가 60대인 남친 본인의 어머니. 연세가 있으니까 폰 사용하는거 당연히 어렵겠죠. 그래서 쌀이나 기타 생필품 그리고 고양이 모래 등등등 당신 아들에게 주기적으로 배달을 부탁하는게 많아요. 그런데 이 남자는 그런 엄마의 부탁에 쿠팡 어플을 깔아주고 사용법을 알려준다고 합니다. 하루는 저하고 데이트를 하고 있던중에 어머니는 전화가 걸려왔고 급하게 아들아 배달 좀 시켜줘 이렇게 부탁을 했는데요. 에? 아니 이걸 거절하네. 남도 아니고 바로 자기 엄마인데. 아니 맨날 왜 이러는거야. 이건 엄마 스스로 할 수 있는거라고. 나중에 집에 들어가면 내가 다시 한번 알려줄테니까 그때 해요. 이러는거야. 이런 아들의 차가운 태도에 결국 화가 난 어머님은 아니 엄마 부탁인데 그냥 좀 해주면 어디 듣나냐 등등등. 막 화를 내는데도 이 남자는 아예 꿈쩍도 안해요. 그리고는 엄마 이건 나한테 화를 일이 아니야 이러면서 그냥 끊어버려요. 아니 이게 진짜 아들이 맞나 싶을 정도로 너무 차가운거야. 얼음같아. 두번째. 하루는 플리마켓 같은 곳을 같이 갔는데요. 한 10살 정도 되어보인 어린아이가 남친한테 향수를 뿌렸고 남친은 어? 뭐야? 이러면서 애를 빤히 쳐다봐요. 이때 저는요. 암만 그래도 상대가 어린아이니까 그냥 실수겠거니 이러면서 좋게 넘어갔으면 했는데 남친은 절대 아닙니다. 아이가 되게 무한해 하는데도 기어이 말을 걷네요. 너 왜 그냥 가만히 보고만 있냐? 사과 안하냐? 이래가지고 결국 아이 엄마가 대신 사과를 했는데요. 남친은요. 사과를 받았는데도 여기서 멈추지 않고 또 뭐라고 합니다. 아니 아이가 뿌린건데 왜 어머님이 사과를 합니까? 이렇게 대해놓고 딴지를 걸었고 어찌나 깐깐하게 꾸는지 결국 그 어린아이에게 사과를 받았어요. 허 진짜 이때 기분 개잡친건 물론이고 그걸 넘어서 괜히 같이 있던 저까지 민망하고 나쁜 년이 되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세번째 하루는 제 친구가 3년동안 사귄 남친이랑 헤어지고 너무 힘들다 해서 죽고 싶다 해가지고 저랑 같이 술을 진탕 마셨거든요. 뭐 저야 그런걸 들어주는 입장이니까 대충 적당히 마셨고 말았지만 친구는 너무 많이 마셔서 몸도 못 가늘 정도로 인사불성이었죠. 눈이 쫙 풀리고 혀도 꼬이고 정신도 흥미하고 그렇게 정신줄 놔버리고 비틀거리고 있는데 이때 저희 남친이 왔어요. 왜냐면 시간이 너무 늦어가지고 제가 좀 데려다달라 이렇게 불렀거든요. 그리고 나 데리러 온 김에 친구 좀 같이 데려다주라 이렇게 말을 했더니 이런 지하에 바로 거절합니다. 참고로 남친집은 용산이고 제 집은 관악구며 친구집은 천호에요. 사실 이 남자 운전을 되게 좋아하기 때문에 평소 같으면 태워줄 사람이긴 해요. 근데 친구가 술에 많이 취했다고 자기 차에 구토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안된대요. 그러면서 아니 성인이면 자기가 알아서 조절을 해야지 이게 뭐야? 이러면서 짓 잘난 소리만 하더니 결국 택시 태워 보내버렸어요. 네번째 지금 이게 이 글의 핵심입니다. 진정한 몸통이죠. 어제 데이트를 하려고 나가는데 비가 온다는 예보가 있다며 남친이 톡으로 비 온다더라 추울거야 우산이랑 옷 챙겨 이렇게 말을 해주긴 했어요. 했는데 그래도 좀 얇게 입고 나갔던 건 사실입니다. 근데요 일단 제가 이때 되게 급하게 준비를 하기도 했고 또 요새 날씨가 막 오락가락 하잖아요. 더웠다 추웠다. 그러니 또 따시니까 굳이 무겁고 번거롭게 겉옷까지 따로 챙기고 싶진 않았어요. 그냥 두고 나왔죠. 그런데 데이트를 하던 중에 진짜 비가 왔고 아우 너무 쌀쌀한거야. 특히 제가 옷이 얇으니까 체감상 초겨울 같은 느낌이었어요. 이러다보니까 데이트 코스대로 걷기엔 절대 무리였죠. 아 진짜 너무너무 추운거야. 그래서 남친 보라고 추운 티를 팍팍 냈거든요. 근데 이 남자 이걸 보고도 자기 겉옷 절대 안 벗어줍니다. 주변 사람들 보기에도 민망할텐데 꿈쩍도 안하더라고. 짜증이 났지만 제가 너무 답답해서 그냥 결국 말을 했어요. 자기야 난 너무 추운데 자기 겉옷 하나만 벗어주면 안돼? 이러니까 1초의 망설임도 없이 싫어! 이럽니다.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쓸게요. 그냥 바로 싫어! 진짜 어처구니가 없었지만 이유가 궁금하잖아요? 왜? 하고 물었더니 나는 분명 아까 예보 상태를 너한테 보내줬어. 근데 그 경고를 무시한 건 바로 너 아니야? 어? 그러니까 안돼! 순간 너무 벙쩌서 잠시 멍이 있다가 결국엔 폭발했어요. 자기 지금 뭔데? 어? 자기가 나한테 춥다고 미리 말을 해줬으면 나는 뭐 아무리 추워도 절대 추워하면 안되는 거야? 아니 너는 남자가 돼가지고 여친 걱정도 안되니? 등등등. 막 버럭버럭하면서 따졌더니 그래? 그럼 카페 들어가자. 이딴 소리만 해요. 옷을 벗어주는게 아니고 카페 들어가세요. 이거 진짜 기분 개잡치거든요. 그래서 데이트고 뭐고 다 때려치우고 집으로 와버렸습니다. 정말 융통성이라고 약에 쓸래야 하나도 없고 아니 이게 뭐 모르는 남도 아니고 자기 여친이 사랑하는 여친이 바로 옆에서 춥다며 바들바들 떨고 있는데 추워도 절대 옷 안 벗어주는 거. 이게 정말 말이 되는 거예요? 네 맞아요. 분이 안 풀려서 집에 와서도 당연히 톡으로 싸웠는데 남친은 저를 애같이 챙기는 게 불만이라고 합니다. 아니 여러분 추워서 옷 좀 벗어줘 이렇게 말을 하는 게 정말 애같은 거예요? 지금 이게 말이야 방구야? 물론 추울 거라고 날씨를 알려줬죠. 그런데도 옷을 안 챙긴 거 이거는 뭐 제 잘못이 맞아요. 맞는데. 아니 그걸 떠나서 이미 옷을 얇게 입고 나간 건 벌어진 일이잖아요. 근데 끝까지 옷 안 벗어주고 본인 잘못은 하나도 모르면서 되레차한테 교훈을 주려고 하는 그 태도와 갑질이 너무 정떨어져요. 그러면서 자기에게 사과를 받고 싶으면 이렇게 떼쓰지 말고 본인이 뭘 잘못했는지 논리적으로 설명을 해보라는데 아니 여러분 이런 뇌를 가진 사람은 도대체 어떻게 뭘 어떻게 이해를 시켜줘야 되는 겁니까? 남친은요 끝까지 저 혼자 일방적으로 서운해하는 거라며 본인은 잘못한 게 하나도 없다고 합니다. 진짜 개 짜증나요. 이건 뭐죠? 댓글 1번 쓴이 남친은 개인주의네. 솔직히 재수가 없긴 해요. 근데 남친 경고하는 거 다 무시하고 오직 지 하나 편하자고 춥게 입고 와가지고 남의 옷 벗어달라는 너는 뭡니까? 이거 완전 이기주의잖아. 안 그래? 개인주의는 그냥 정 없고 살짝 재수가 없을 뿐이지만 이기주의는 인성 개 쓰레기라는 거 쓴이 너도 알고 있죠? 댓글 처음에 남친의 개인주의가 좋아서 만났다 해놓고 지한테만 다르길 바라는 게 너무 거짓 같아요. 끌 끌 끌 끌 끌 끌 2번 그렇지 꼭 이렇게 이기적인 애들이 다 그래 자기한테 양보 안 해주면 꼭 상대방 이기적이라고 꼽주더라고 지 생각은 안 하고 2번 글쎄 내가 보기에 남자의 잘못은 이 여자를 만나는 것 말고는 전혀 모르겠는데요? 댓글 내 말이요. 저렇게 떡 부러진 남자가 어쩌다 이런 똥 모지리를 만나고 있는지 노의해 얼른 눈에 있는 그 콩깍지가 벗겨져서 탈출을 해야 할 텐데 큰일이야. 3번 남자 잘못을 저는 진짜 단 하나도 모르겠어요. 향수의 경우 꼬맹이 잘못이니까 꼬맹이가 사고하는 게 맞는 거고 쿠팡 사용법도 그래 이제 어머니가 익히는 게 맞고 술 취한 사람 택시 태워 보냈으면 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 정신 꺾인 거사 남자는 안 춥냐? 어? 댓글 딴 건 몰라도 철 없는 아이는 그런 실수를 할 수 있죠. 물론 독하게 물고 느려지는 사람이 훨씬 더 극혐이에요. 그냥 남들 눈에는 걔 또라이지 니 남친 솔직히 댓글 2 네 그래요. 철이 없는 아이는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저런 상황에서 사과를 하도록 가르치는 거 이게 바로 올바른 부모가 해야 할 일이고 또 아이들은 이런 시행착오를 거치며 배우고 자라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이게 바로 가정교육이라고 하는 거예요. 4번 아니 도대체 뭘 이해까지 해가면서 만나려고 해요? 이건 그냥 서로가 안 맞는 거야. 저도 님 남친 같은 타입이라서 밖에 나갔는데 춥다. 근데 옷을 얇게 입은 내 탓이려니 하고 또 남친이 벗어주겠다 해도 아우 됐어 이렇게 했을 거고요. 또 내가 먼저 자기야 추우니까 우리 실대로 들어가자 이렇게 말을 했을 겁니다. 넌 입 없어요? 또 생필품 사는 게 뭐 그리 촌각을 다투는 일이라고 데이트하는 아들에게 전화해가지고 그걸 말하는 엄마 이 역시 이해가 안 되고 향수의 경우 이건 당연히 애가 사고하는 게 맞잖아요. 끝으로 옷 이거 그래 냉정함만으로 놓고 보면 서운할 수 있겠죠. 근데요 니 남친 말하는 거 틀린 것도 아니고 무엇보다 님이 먼저 징징거리는 거 기억 안 나세요? 추하니까 멀쩡한 사람 이상하게 묘사하지 마세요. 5번 보니까 조만간 전 남친 될 것 같은데 이게 다 뭔 소용이야? 댓글 그렇게 차이고 나면 울고 불고 그렇게 차이고 나면 울고 불고 매달리겠지 뭐 뻔해 6번 아니 여기 있는 사람들은 여친을 또 주변 사람들을 감정 없는 남대하듯 하네 어머니가 쿠팡 사용법을 배워도 까먹을 수 있는 거고 그럼에도 정말 급하게 시켜야 하는 게 있으면 해줄 수도 있는 거지 니들은 부모님이 전화로 해달라는 거 냉정하게 다 거절해버리냐 남친 여친이 자기 여친이 추워하는데 내가 옷을 더 입고 있어 그러면 자기야 내가 옷 더 입고 오라고 했잖아 아이고 다음에는 잘 챙겨 입어 이러면서 옷 하나라도 줘야지 어? 안 입은 이 잘못? 깔깔깔 이러면서 외면하면 이거 정말 미친 거지 이거 나중에 여자가 임신을 해도 육아를 해도 저럴 놈이야 나 같으면 지금 바로 헤어지고 절대 다시는 안 만날 거야 대댓글 아니 아니지 쓴이처럼 징징거리는 게 훨씬 더 극혐이야 나도 여자지만 저런 것들 진짜 상종도 하기 싫어요 2번 아니 그런 남친 꼬라지가 보기 싫다고? 그럼 헤어지면 되는 건데 이 쓴이는 절대 안 헤어질 걸? 깔깔깔 심지어 지금 남친을 만나는 이유가 저렇게 다른 사람에게 차갑고 정 없는 거 이게 매력이라서 만나는 건데도 연병을 떨고 있네 뭐 어쩌라고? 헤어져야지 근데 얘 말하는 거 보니까 절대 안 헤어진다 그러니서 나중에 남친이 뻥차겠지 뭐 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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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번 님은 그냥 님이랑 똑같은 성향에 적당히 넘어가는 사람이나 만나세요 물론 닌 남친도 계속 저러다가 언젠가는 분쟁에 휘말릴 가능성이 없잖아 있지만 옳고 그름의 문제로만 따지고 보면 남친이 옳아요 옷이랑 토할지 모르는 취객 태워달라는 거 이게 제일 그지같아 이유가 뭔지 아세요? 어린애도 아니고 다 큰 성인들이 자기 몸 자기 스스로가 케어할 생각은 1도 하지 않고 누군가 돌봐주겠지 이런 생각으로 아무렇지 않게 돌아다니는 거 아니 왜 본인 스스로 돌보지 않고 챙기지도 않고 그러면서 자기를 돌봐주지 않는 남 탓을 해요? 미친 거야? 8번 아니 왜 다들 글쓴이가 이상하다고 하지? 나는 남자가 어? 너무 장 탈리는데? 옷 좀 따뜻하게 안 입었다고 남도 아닌 연인 사이에 저렇게까지 냉정하게 말하는 것도 그렇고 아이한테도 그래 너무 관용 없고 정말 인간미가 없잖아? 내 댓글 그 관용 인간미 덕에 애 새끼가 병원 쇼파에서 신발 뛰고 뛰어도 또 쇼파에 다른 사람 못 앉게 들어 누워도 엘브에서 뛰어다니고 식당에서 뛰어도 부모가 아무 말 안 하는 거지? 그런 거지? 9번 네 남친은 선 안에서 합리적인 거고 그런 반면에 너는 선을 넘으며 드라마 퀸 짓거리를 한 거야 이런 드라마 퀸은 친구로도 안 들지 절대 상종 안 해 꺼져! 뭐 제가 볼 땐 그렇습니다 누가 잘못을 했고 누가 잘했고 그걸 떠나서 이 커플은 얼마 못 갈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스니가 말을 하는 거 생각하는 걸 보면 그런 게 좀 있어요 아씨 남자가 겨우 그것도 안 돼? 이런 거 제가 언젠가 이런 얘기 한 번 한 적이 있는데요 내가 이 남자와 오늘 끝내겠다 오늘 이혼하겠다 이런 각오로 하는 게 아니라면 절대 해서는 안 될 말이 이거거든요 남자 새끼가 그것밖에 안 돼? 사는 새끼가 쫌생이네? 이런 말들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게 절대 하면 안 돼요 헤어질 때 하는 겁니다 이거는 여자로 비유를 하자면 이런 거죠 아 딱 그 계집이 좀 나긋나긋해야지 사건사건말이야 이거 혹은 좀 잘 웃는 여친에게 넌 왜 그렇게 웃고 다니냐? 혹시 가랑이도 그렇게 벌리고 다니냐? 이런 정도입니다 이런 남자와 사귈 수 있겠습니까? 반대로 마찬가지예요 이런 말을 하면 남자 자존심 바로 그거거든요 언제 하느냐? 다시 말씀드립니다 헤어질 때 하세요 헤어질 때 그게 아니고 그냥 싸울 때는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남자가 여자고 간에 이런 말은 끝낼 때 하는 거야 이슨이는 그 말을 할 것 같아요 벌써 했죠 아무튼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